도민준씨 우리 오늘 뭐할까?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칼로리 생각 안하고 다 먹을 거야 치맥도 먹고 싶고 회전초마도 먹고 싶다 족발도 먹고 싶고 맛있겠다 그치? 나 도민준이 경고했지? 나 같은 놈 믿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바보같이 믿고 있는 남자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줄게 말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얘기할 거면 나 알고 싶지 않아 그래도 들어 네가 꼭 알아야 할 일이거든 난 400년 전 이 땅에 온 외계인이야 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? 나는 400년 전에 외계에서 이곳에 왔고 내가 살던 별로 돌아가질 못했고 이 땅에서 무려 400년을 살았어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장난? 저길 봐 아 오늘 오늘 내 생일이라고 지금 장난치는 거지? 서프라이즈 하는 거지? 난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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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올까? 아니 괜찮아요. 어차피 다들 알아야 할 문제니까. 나는 400년 전 이 땅에 온 외계인이라고 아직도 못 믿겠어?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직 못 믿는구나. 야 너 미쳤어? 너 미쳤어? 제정신이야? 너 미쳤냐고 왜 이리 또?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? 아직도 못 믿겠어? 알았어. 알았으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말 해. 하지 마. 내가 한 번 다시 할까? 아니야 아니야 믿어. 아직도 못 믿겠냐고? 나 믿는다고 도민주 씨 믿는다고. 아니야 아니야 민주 씨 얘 표정도 아직도 못 믿고 있잖아요. 무슨 소리야? 나 이렇게 믿고 있잖아. 왜 아직까지 못 믿는 거냐고. 무슨 소리야? 너 이거 병이야 너. 너 병이야. 아 진짜 어렵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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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어? 야야야야. 안 되겠어 너네 나가 나가 나가. 야 야 그래도 너 축하해 주려고 우리가 왔는데 그럼 안 되지. 그러니까. 야 어? 야 뭐 좀 더 이따 갈래. 야만 가게 왜 그래. 야 야만 가 무슨. 야 야만 가게 왜 그래.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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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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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게 어딨어. 알았어 알았어. 나 동민준 씨 믿어. 나 믿는다고. 어? 400년 전 사람인 것도 믿겠고. 그래 외계인 것도 믿겠어. 그러니까. 아까 했던 거 있지. 우리 둘이 있었을 때 했던 거 이거. 이거. 이거 있잖아. 이거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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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만 더 해줘. 한 번만. 한 번만. 아. 야. 야. 너네 미쳤어 너네. 너네 거 병이야 병.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. 우리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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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니 왜 저한테만 안 해주세요 아니 이거 무슨 차별을 이렇게 해 진짜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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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연! 유연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You won't be my destiny You won't be my destiny You won't be my destiny